Q. 제스트 김기석 DRX에 제스트 김기석입니다. 왜요, 뭔가? 음... 때때로 이제 자신감이 부족해질 때가 있는데 전 연습량으로 채우려 하는 편입니다. 전 리더로서 이제 너무 막 사납고 막 고집 세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의견들 다 전부 들어주면서 좀 유한 성격에 좀 유쾌한 성격이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전 성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메인 오더로 있고 그리고 스택스 선수가 서브 오더 정도로 도와주는 느낌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DRX 소속 스택스라고 합니다. 저는 얼레를 두려워합니다. 저를 일단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예측 불가에 가까운 플레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읽고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코 선수는 굉장히 과묵하면서도 조금 이제 너무 이제 또라이 면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알리비 선수는 여전히 그냥 뭐 하자 로봇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즈는 그냥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조커 같아요. 그냥 요즘에 미치겠어요. 그냥 경기하기 전에 노래를 조금 들으면서 조금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요즘에 좋아하게 된 가수는 저는 BTS 노래를 많이 즐겨듣고 있어요. 그 보답을 이용해서 이번 마스터즈1 레이카비크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테니까 치킨 한 마리 사시고 경기 직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